예 던깁니다 던키뱅 끝자리 지금 바닥 찍고 이제 물이 점점점 들어와서 상황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보기도 더 잘 나올 것 같고 점점 더 아 이제 파도 좀 점점 올라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낮에 알게도 너님 여긴 이제 수심이 합중 깊기 때문에 갑자기 그 밀어치는 파도 girls in 딱 말해서 그런걸 좀 하셔야 되요 이렇게 물 때가 안좋은 날 까 저는 항상 12심에 출돌하기 때문에 그때쯤 출조 했는데 만약에 바닥 물 때 다 그렇다면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직벽 수심이 깊은 곳을 좋아해라 포항 상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를 트라이 했구요 어제는 옐로 오락을 같고 오늘도 여기도 이제 직벽 수심이 좋은 되니까 여기로 왔습니다 살짝 들어가자 견제 들어가는 속도가 빨라 갖고 빨리 견제 끝에 물고 지금 살짝 늘어지는 것 같은데 더 볼게요 아까 내가 지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 안하시는데 아까대 같은 경우도 먹으면서 앞으로 왔어요 앞으로 입을 벌리고 앞으로 왔기 때문에 챔지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빠지랑이 더 높아요 얘네들도 계속 낚시꾼들이 계속 보기를 잡아내니까 그러니까 먹이를 먹고 다물고 입을 담은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면 아무 때나 챔지를 안해도 후킹이 됩니다 근데 그 뭐냐 입을 벌린 상태에서 낚시꾼이 그 점점점 이렇게 낚시줄이 팽팽한 쪽으로 이렇게 입을 벌리고 온다면은 빠져요 아이사에 잘 들어가는 좀 더 덧다가 아까들이랑 비슷한 상태가 좀 더 덧다가 들어가다가 말이야 다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렇게 뜨네요 저런 데는 살 다시 미역에 걸릴수도 있으니까 한번 아 살펴보면 이렇게 살짝 걸려 있으한 엽원 podía 들어왔다가 나왔다는 방법 하거든요 물자 사회자 한번 땡겨 봐않고 체크를 해 보시는 것도 낯다 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으 오케이 들어가서 살짝 현재 톡톡 톡 그렇습니다 요원 요 앞으로 한번 올려 볼게요 여기도 미끄러우니까 아이젠 가 큰거 차고 오시면 더 좋아요 난 사는게 좀 더 편해져서 안찾는데요 해이 좀 보기 작고 기가 또 하나 올라왔어요 어쩐 바닥에 의약한 모르는 느낌이 있었는데 자포기 에휴 그래서 얼굴 한번 보여드리고 자 행성하기엔 잡고기 똥고기라고 하죠 자 자 자 자 자 자